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7월 12일 목요일이죠. 자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. 여러분들 아침에 긴장하자 했는데 다행히 상승으로 가고 있구요. 닥터 케이가 질렀습니다. 사 했는데 잘 가고 있거든요. 현재. 자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구요. 자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콜이 날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등가격 내지는 외가격 가까운 외가격에 있는 옵션들이 콜은 바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구요. 푸드 옵션은 대박 날랐다가 완전 다 토해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박이 나도 콜 옵션 쪽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. 아니면 흔들흔들 하면서 다 죽일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콜 쪽으로 터졌습니다.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? 자 옵션 시세 보시면 아까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. 자 여기 지금 체결. 야 잠깐만요. 선물이네. 다시 깜짝 놀랐어요. 어쨌든 297을 콜 옵션을 체결시키러 가는 모양입니다.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되시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께요. 이게 근데 왜 안되지? 자 콜 297.5 이게 체결이 되면 어 잠깐만요. 이게 뭡니까? 콜 297.5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?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스피 200이 296.18이거든요. 1.3 정도 더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붕 올라가거든요. 대박나는 겁니다. 그러나 푸트 한번 볼까요? 푸트. 우선 보면 박살나고 있을 거예요. 자 295. 지금 현재 지수가 296.36이니까 꽝 되게 일보 직전입니다. 보이십니까? 이래되면 차트가 안된다구요. 근데 자 그럼 295 콜을 한번 볼까요? 295 콜. 자 295 콜은 지금 올랐거든요. 아침에 전이 얼마였는지 보이십니까? 전이 0.35 였어요. 그런데 지금 1.33 몇 프로 올랐습니까? 거의 3배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? 300% 난 거예요. 이해되십니까? 이렇게 될 수 있었다. 콜에서 대박난다 했다. 들었으면 1번 눌러보세요. 들었으면. 콜이 대박이 나지 나면 3배 넘게 올랐거든요. 대박 아닙니까? 3배면. 푸트이 대박난다 안 그랬어요?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성현이 들었지? 나 콜에서 대박난다 했다. 이야 참. 여기 나오려고 그래요. 지금. 너무 좋아서. 왜냐하면 다 맞잖아. 다 맞아. 그죠? 만약에 끝까지 들어올려가지고 297.5 체결하잖아요. 밑에꺼 더 대박이고 위에꺼 더 대박입니다. 10배 나고 막 그래요. 농담 아니구요. 닥터케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매를 해봤다. 그래서 산 경험치가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콜옵션 중요하다 그랬어요. 콜옵션 이렇게 개인이 살 때 20억 이상 살 때 안된다. 밑으로 죽인다. 그럼 죽였죠? 손 들고 나니까 딱 크로스되면서. 개인하고 기관외국인 딱 크로스되면서 장 올려내잖아요. 맞잖아요. 그죠? 주식 기장처부 탈출 팁 11. 11위라 그랬습니다. 이해되십니까? 개인이 콜옵션에 지수 절대 안간다. 알아놓으십시오. 그리고 아침에 양봉으로 강하게 세우면 좋다 그랬어요. 양봉 강하게 오케이. 자 남들 지금 미국, 중국, 어차피 대네만에 쫄아 있잖아요. 그죠? 그때 사는 겁니다. 그때. 아무때나 사는 거 말고. 이렇게 돌아서는 거 딱 보고. 그리고 눈치를 어디서 쳤느냐 하면요. 자, 코스피. 외국인들이 자꾸 샀어요. 보이십니까? 자, 중간중간에 뭐 빈 인근에 있지만 여기 자꾸 사는 기간이, 구간이 여기 인근이에요. 그러니까 얘네들 돈 꼴제어 안을 다음에서 뭐 뜨면서 하겠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. 자, 결국은 내일은 또 장담 못해요. 오늘 자기들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 틀라고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 거 닥터킥이 비교적 잘 맞아요.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. 올라간다고. 네비 둔 게 아니라. 자, 강한 상승이 위에 코스닥은 잠시 쉬어졌으나 오늘 더 강하게 지금 또 치고 가고 있다. 1.72% 상승. 자, 코스닥은 보면 기간 외국인 사고 있네. 같이. 그래서 좋은 겁니다. 그리고 오늘 삼박차 다 떨어져요. 프로그램 매수 들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낮에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침에 750억 들고 있어요. 작은 규모 아닙니다. 그리고 코스닥. 코스닥도 들어오고 있어요. 450억 규모. 그럼 지금 맞아떨어진 게 몇 개예요 지금? 많이 맞아떨어지고 있죠? 자, 코스피에서는 비교적 아직까지 외국인이 순매수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장막판에 훅 들어올릴지도 몰라요. 책이 들고 있는 물량들 프로그램하고 확 쏟아지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? 개인하고 손 딱 바꾸면서 훅 들어올릴 수도 있다. 그럼 장담을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 같이 사주고 있고 좋고 그러니까 더 잘 가는 거 아닙니까? 코스피 0.65% 상승. 코스닥 1.73% 상승. 훨씬 잘 가잖아. 그죠? 그런 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. 자, 수량. 외국인이 4천 계약 정도 쫙 당겨주고 있다. 별 문제 없다. 자, 개인도 같이 들어주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. 그것만 내비 두고요. 기관은 이거 반대 포지션을 많이 취합니다. 현물 만약에 사면 해창하기 위해서 반대 포지션 많이 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거 없다. 외국인이 안 든지인지 여부. 그것만 잘 챙기면 된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분봉 상에 별 문제 없고 20일 약간 훼손되더라도 2290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. 그리고 815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. 자, 셀트리온 삼행제. 닥터케이가 4라 그랬습니다. 아침에. 본인들 책임화해서 4 올랐거든요. 그죠? 1.84% 셀트리온 헬스케어. 셀트리온 3.62% 어저께 잠깐 손절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사서 손절했다 해도 짧게 손절하고 1,2% 뭐 2%가 뭡니까? 1%도 안 빠졌을 거예요. 오늘 사가지고 3.8%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가수리 때도 3% 이상 올라간 거예요. 타이밍입니다. 타이밍.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28만원, 27만원대는 살 수 있다 그랬어요.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. 실제로 사 그러잖아요. 사. 27만 7천원 인근과 28만원 인근에서 사. 날라가잖아. 날라가. 그죠? 던진 사람 많았을 겁니다. 던지는 거 좋았다고요. 던지고 난 다음에 매수 타이밍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다시 사는 거예요. 오늘 또 들어가는데 또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? 손절하면 됩니다. 이해되십니까?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. 어떤 때는 시그널을 낳는데 사고 어떤 때는 안 사고 하면 안 맞다고요. 겁나잖아요. 손절 몇 번 하면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. 손절을 짧게 딱 하고 난 다음에 포지션, 포인트 놓을 때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세 개 다, 세 개 다 가네. 아, 혜찬님 반갑습니다.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제가 왜 반 손절하시죠? 매수 타이밍 나왔는데 위에서 물린 거예요? 매수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잘 하셔야 돼. 그러니까요. 엇박 타면요.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이럽니다. 그러면 완전 엇박 타는 겁니다. 그 메커니즘 좀 잘 아셔야 돼요. 이야, 셀트리온 날라가네요. 예? 죽인다, 진짜. 사하 그랬습니다. 사하 분명히. 세 개 다 사하 그랬어요. 세 개 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하까지. 자, 그럼 수급 보죠. 셀트리온 최고 세대였어요. 왜냐하면 외국계 들어오잖아. 메릴린치하고 미래에셋 대구가 주포거든요. 제가 보기에. 이 주포님들이 이거 사주잖아요. 가장 셉니다. 다른 거 볼까요? 셀트리온 헬스케어. 없어요. 주포가. 마이너스죠?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. 비교적. 셀트리온 제약. 찔끔, 찔끔. 이제 차이 얼마 안 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셀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. 그거 잘 보셔야 돼. 이렇게 장중 외국계 창구 분석법. 주포 분석법. 주포가 두 개가 딱 들어오고 골드만삭스도 딱 들어오니까 강하게 가잖아요. 이거 한번 틀어냈어요. 이제. 여기서 다 던지거든요. 그거 거의. 그러나 중장기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드렸습니다. 27만원, 28만원 넘기 힘들기 때문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지지권이다. 지지하죠. 정확했습니다. 그렇게 분석하십시오. 다음부터. 자, 여기 인근에 어, 와,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끝내줍니다. 진짜. 여기서 한번 해가 5% 정도 먹고 오늘 날랐어요. 이야, 참. 아. 그리고 넷마블 들고 있거든요. 넷마블 날랐어요. 15% 먹고 있답니다. 이야, 던지지 마. 그랬어요. 예? 윗골이 이런 거 달거나 그 다음에 엄벙 떨어지면 던지지. 던지지 마. 그래서 뭐 빠집니까? 쫙 하잖아요. 지금. 끝내줍니다. 지금. 채팅방 회원들. 이야, 진짜. 죽입니다. 죽여. 나중에 막판까지 올라가면 저 거품 좀 묻게. 나중에. 되겠습니까? 야, 지우야. 준비해라. 거품 울 테니까. 나 쓰러지면 니가 대신에 참, 진짜. 아. 조진선님. 반갑습니다. 셀틴은 목표치 예전에 31만, 32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. 노루묵님도 60일 회선 안 하고 강한 지지 모습 보였죠? 맞죠? 맞습니다. 닥터케익 틀린 말 안 해요. 안 한 말 안 하고 한 말은 했다고 깔때기도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한 발 늦은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28만, 27만, 5천 원 이럴 때 사 들어가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늦는 거죠. 오히려 올라가면 29만 원 근처 가면 한 번 튕겨내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늦은 겁니다. 닥터케 여기서 사라 그러거든요. 여기서 사고 살자리에 살자리. 뭐 이런 데서 살아 안 그랬어요.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 거 던져낸 사람이 존재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. 왜? 어제는 뭐 위험하니까 뭐 던져도 상관없죠.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지금 몇 프로입니까? 장난 아니에요. 지금 6천 원 올랐잖아. 3. 몇 프로 그대로 먹었어요. 한 개만 사라 했습니까? 셀틀린 헬스도 사라 했어요.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거 60일 지지하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. 뭐 옛날하고 말 바꿨습니까? 60일에서 강한 양복 나오고 있죠? 자, 이거 턴 했어요. 턴. 닥터케이가 이거 죽었으니까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? 아닙니다. 위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 챙기고 챙겨야 된다니까요. 이만큼은 왜 다 토해냅니까? 여러분들 여기서 샀다 칩시다. 여기 가서 안 팔아내면 안 된다니까요. 팔아내고 이런 데서 팔아내고 여기서 이런 데서 산다니까요.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자고요. 중장기 가더라도 100주가 있다. 그러면 깨지면 50주 던지고 다시 담아나가고 천천히 그리고 풀 베팅한 시장이 턴 날 때 풀 베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십니까? 이해되시면 다 1번 눌러보십시오. LD 생활건강 사자 그랬어요. 관심있게 봐라 그랬어요. 날라가죠. 틀린게 별로 없어요. 카카오 카카오 잘 보자 그랬어요. 이건 아직 멀었어요. 약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네이버 어디 빠집니까? 이거 아주 기다려야 돼요.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돌려보십시오. 돌려 삼성전기 이런 거 땡큐하고 받아라 그랬어요. 아직 말고 지금 말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.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알아서 들어가고 다 먹고 나와요.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네. 오늘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1번 매수 2번 매도 자 이거 챙겨야 되겠어요? 아니면 가만히 버텨야 되겠어요? 1번 버틴다. 2번 아니다. 절반 정도는 던져야 되겠네. 왜? 닥터 케이가 목표치 인근 내지는 상승 양봉이 3개 이상 나왔을 때 흔들리면 던지를 하던데 던져야 돼요. 절반 이상 던져야 돼요.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사 절반 아니면 다 던진 부분 나중에 많이 밀리면 여기 보면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. 올라가면 내 거 아니고 딴 거 하면 돼. 딴 거 이런 거 기다렸다가 아직 멀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런 거 하면 된다니까요.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오케이? 옆에서 경희가 오케이 그럽니다. 찬 삼성전자 사면 뭐 안 된다 그랬어요. 4만 4천 얼마 오면 사면 된다 해가지고 들어가 먹은 분이 계시잖아. 중장기로 된다 그랬거든요. 현대차 볼까요? 뭐 안 된다 그랬어요? 된다 그랬어요. 살 수 있다 그랬어요. 올라가잖아요.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참고하세요.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방송하지 않습니까? 무료입니다. 무료. 제 것들은 뒷목 자꾸 넘어질 것 같은데요. 왜? 이 중간 상황을 다 맞추잖아요. 콜 개인 이상 못 간다. 갔어요. 빠졌잖아요. 얘네들이 얘네들이 포기하고 내려와야 금액을 바꿔야 돼요. 이렇게 올라가면 못 간다. 밑에 빠지죠? 얘네들이 손 11 주식장 초보 탈출 개인이 콜 매수하면 지수 못 간다. 그리고 아침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가면 콜이 갈 거다.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양쪽 다 죽이니까 가면 콜이 간다. 왜? 이렇게 대박 죽여놓고 가더라도 가거든요. 오늘 몇 배 난 줄 아십니까?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? 0. 자 계산 빠른 사람들 해보세요. 0.35에서 1.5 같으면 빼면 1, 2 아닙니까? 4배 났어요. 4배. 이게 대박 아닙니까? 하루만에 4배면 푸트 뽑아요. 푸트 자 푸트 봅니다. 아까 말씀드렸어요. 푸트 이거 등가격 자 어떻게 됐어요? 박살났어요. 이렇게 하면 대박 없다니까요. 이렇게 지수를 예측하는 겁니다. 콜이 대박이 나도 나는 것 같으면 어디로 지수가 상승한다는 말 아닙니까? 그러면 질러 이런 거예요. 왜 질러라 했는지 이해되십니까? 그냥 갠또로 질러라 한 거 아닙니다. 정말이에요. 자 이중바닥 스타일이고 여기 그 다음에 양봉 올라터면 이거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그랬거든 채팅방에 날렸거든요. 채팅방 회원들 들었다. 양봉 세게 위로 올리면 좋다. 7번 들었으면 그리고 콜옵션 괜히 덤비고 바뀌면 올라가는 거예요. 4 4 사는 거예요. 왜? 남들 다 쫄았거든. 셀티련 삼행제 다 쫄았고 미국 중국 싸우네만에 관세 더 부과하네만에 다 쫄았거든요. 그런데 닥터케인 어디서 눈치챘다구요? 여기서 눈치챘다니까요. 아 그럴 것 같으면 얘네들이 왜 샀냐고 여기 인근인데 왜 샀냐고요. 돈 돈 보태주려고 샀겠어요? 어저께도 그렇고 띄운다니까요. 적당히 그래서 닥터케인 방송 중에 보면 있습니다. 감히 저점을 예측할게요. 그게 언젠가면요. 여기입니다. 여기. 날짜 딱 들어가 확인하세요. 여기. 1월 22일 날 주식 기초강의 감히 있어요. 감히 저점을 예측합니다. 1월 22일 날. 이야 이날 빠지는데 누가 어떤 XX가 위로 간다고 말해요. 저점 찍었습니다. 딱 그래서 5일 갔어요. 5일.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뭐라고 방송인지 압니까? 장 잘 가는데 웬 쓴소리? 그 다음에 볼까요? 흔들리잖아요. 이해 되십니까? 자 여러분들 다 찾아 들어가 보세요.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했어요. 정말입니다. 다 했어요. 다. 장 좋은데 웬 쓴소리는 고첨이고요. 저점 예측 감히 해보겠습니다. 가 저점이었고요. 여날 살 수 있다 그랬어요. 금요일 날. 왜? 목표치 딱 왔으니까 양봉. 양봉 그 다음날 홀딩. 화요일 날 흔들림이 있어. 흔들렸고 밑으로 빠졌어. 그리고 자 이날 포인트 나와서 사. 그럼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. 오늘 또 사. 왜? 올라 썼으니까 날아가잖아요. 어저께 손절한 거 몇 배로 올랐어요. 두세 배. 길게 세배나 올라갔겠네. 손절한 물량의 수익이 세배 넘게 났어요. 아직까지 홀딩 가능합니다. 아직까지. 오늘 던지는 거 아니에요. 홀딩이에요. 그냥 오늘은 사고 팔고 하지 마세요. 왜? 첫 양봉 보이십니까? 첫 양봉 대박 커! 3.25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. 292,000원 안 팔아 오늘은 아시겠습니까? 안 팔아. 연락이 개고생시켜놨네. 안 팔아. 아시겠습니까? 오토가 좀 강하죠? 강하게 좀 하고 싶어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제가 밤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? 눈 멀겁게 뜨고 있어요. 제가 모이지만 제 입에 마우스 스프레이 칙칙 뿌리는 것까지 어? 맥주 드세요! 이런다구요. 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딱 보고 보고 계신다구요. 보여드리지 않습니까? 손절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깨지다가 만회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들어가자마자 막 금방금방 먹는 것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? 우울쭈물 안 한 거 보여드리지 않습니까? 다 홀딩 오늘 만약에 월요일로 초지면 초지면 적당히 챙기세요.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챙겼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. 오늘 가요. 월요일도 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월요일이 아닌 내일 근데 조심해야 돼요. 뭔가 하면 오늘 억지로 땡기는 걸 수 있어요. 억지로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세게 가니까 왜? 옵션 포지션에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틀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땡길 수도 있어요. 자 저번에도 그랬을걸요? 선물 옵션 만기 다음 조심해야 된다고 억지로 땡긴 거면 조심해야 된다.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. 내일 장때 양봉이나 장 상승하면 좋아요. 자 거의 첫 번째 양봉 오여선 올라 탔어. 고입니다. 고. 양봉 다음에 뭐 나온다구요?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오는 게 정확... 그게 뭡니까? 정석이라고요.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온다구요. 엄봉 다음에 뭐 나온다구요? 엄봉 다음에 엄봉 나오는 게 정석이라고요.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? 장스팟은 좀 길게 못합니다. 지금 나중에 다시 연결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추세 깨지는지 여부 보시고 그리고 개별 주식도 추세 안 깨지면 다 홀딩입니다. 특히 셀티넌 삼행제 연락이 고생시켰으니까 들고 가십시오. 자 전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. 자 그리고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무료입니다. 무료 양산까지 오시는 게 힘든데 오시면 닥터케이가 침 튀기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1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린 쓰러져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자빠져서 울어가면서 아우 그렇게 배운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